안녕하세요. 준장일본어 한마디입니다. 소개하다 저의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쪽은 제 남편과 아이들입니다. 이쪽은 제 남편과 아이들입니다. 이쪽은 제 남편과 아이들입니다. 이 분은 스미스 씨입니다. 이 분은 스미스 씨입니다. 이 분은 스미스 씨입니다. 山田さんこちらはニナさんです. 山田さんこちらはニナさんです. 鈴木さんは私の友達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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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に話したその方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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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ちらはニホンノナカムラさんです. こちらはニホンノナカムラさんです. この方です。 鈴木さんこちらはニホンノナカムラさんです。 いちょくはニホンノナカムラさんです。 鈴木さん heter正ねんこちらはニホンノナカムラさんです。 저는 한국의 김입니다. 저는 한국의 김입니다 만나뵙길 되어 영광입니다 만나뵙길 되어 영광입니다 만나뵙길 되어 영광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전부터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전해 본 적이 있네요 전해 본 적이 있네요 전해 본 적이 있네요 전해 본 적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에 뵌 적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에 뵌 적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디선가 만난 것 같은데 어디선가 만난 것 같은데 어디선가 만난 것 같은데 김さんはどこの出身ですか? 私は韓国のソウルの出身です 김さんはどこの出身ですか? 私は韓国のソウルの出身です 김さんはどこの出身ですか? 私は韓国のソウルの出身で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